아마 이분이 1959년생일 겁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솔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법관 출신의 권순일 대법관. 이분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켜준 그런 소위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을 고등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것을 무력화시킨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세월이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오늘 동아일보가 권순일 2년 반 만에 세 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신용만 내다. 이번에 여름 수사도 변호사법 위반만 다루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글에는 이번에 여러분들 수사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법도 무시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기에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김만배 씨하고 여러분들 유착관계라는 것이 그게 세상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다운 수사다운 수사는 하지 않고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오늘 사슬도 다루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글의 의혹 이대로 묻지나 그러니까 문정권이 이렇게 내려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이런 문제가 좀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졌던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냥 깔아뭉개고 없었던 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참 들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2년 7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만 재판글의 의혹은 정작 핵심인 재판글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인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폼만 잡은 겁니다. 엑스포 폼 잡고 선거 4번 폼 잡고 이렇게 여러분들 재판글의 의혹은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거의 국민 근절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일반이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어디 가서 풀 수가 없는데 젊은 의사들은 뭡니까 마치 뭐 폐듯이 패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고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만배 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가 어렵다.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가 되는데 누군가 기부를 했으니까 권순일 씨가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로 근무했을 거라고요. 연세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기부를 누구 했는지만 보더라도 뭐죠 김만배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이 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권순일 씨가 예뻐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석자 교수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석자 교수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돈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고 그 기부된 돈에서 여러분들 석자 교수 봉검이 나가기 때문에 단박에 여러분들 누가 기부했는지만 보면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죠 세상이 여러분들 정말 참 너무 부패한 거죠 여기 보시면 법원은 그동안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리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영장만 발부했다 이게 지킬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운영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한 분께서 이 글에다가 이렇게 적으셨는데 우파 국민이 윤 대통령을 민 것은 문재인 권순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적폐 청산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왜 거기에 신경을 안 쓸까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그런데 신경을 안 썼을까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저런 사람을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모두가 다 정치 검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미국 가가지고 이런 노래 미국 노래 잘 부른 데가 신뢰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열심히 할 때 신뢰가 생기는 거지 해야 할 것은 뭉개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아버지든 아니면 모시는 상사든 대통령이든 간에 종정심하고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살면서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인 거죠 두 달 사이에 단핵 안을 7건을 내고 특검법을 9건 쏟아낸 민주당이니까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단핵이 모두 여러분들 한 20번 정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21건 그 가운데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단핵 안에 7건이라는 거죠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이런 것을 다 종합할 때 2020년 4.15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가 무너진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한 거죠 GW킴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 클릭을 한번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사 주제의 윤석열의 착각입니다 그의 발밑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보통 명사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신명 정승호 의원 윤석열 탄핵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민주당 다수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막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야 적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한 신문의 정치인 뉴스 가운데 가장 톱뉴스로 이렇게 올라 있네요 신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승호 의원이 오선 의원이네요 오선 의원이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같은 신문의 만평은 세상의 여러분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그림으로 잘 그렸네요 이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들은 아주 압축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시푸른 바닷물 위에 상어가 있고 상어가 아가리를 여러분들 벌리고 있고 상어 이름이 탄핵정국이네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작은 나룻배에 기대해가지고 여참이 뭡니까 탄핵정국으로 거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중 민심이 이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윤석열의 착각이라는 것을 다루게 된 것은 동아일보의 대기자로 있는 이기용 대기자께서 아주 누구든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의 갈름을 썼습니다 발 밑 얼음이 다 녹는 것을 모른 채 윤 대통령의 세 가지 착각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근거가 없고 왜 이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대개 여러분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글의 이름 핵심 메시지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무난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퇴임하면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꽤 괜찮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착각에 있는 것 같다 이게 이기용 대기자의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는 의료계획 완수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래서 의료계획을 지금처럼 굳건히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직접 여러분들 사과하지 않더라도 남편 되는 윤 대통령이 애들로서 한 번 사과했기 때문에 다 퉁칠 수 있다 국민들이 다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의 착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첫 건들은 비록 지지율이 낮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일해가면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치고 퇴임 이후에는 나라 바로잡기 등 공적을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기용 대기자가 보는 첫 번째 착각인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임기를 마치면 운이 좋은 거고 임기를 못 마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마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만평들이 왜 계속 등장 임기를 마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만평자가 만평을 쓰는 겁니다 여론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용 대기자께서는 많은 분들이 나라 궤도 바로잡기에 실패했고 문재인 의혹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고 문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정부 등 안부 시스템은 거의 무기력 상태에 있고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실험하며 지낸다는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겠지만 시중 민심은 아주 냉정하다 이기용 대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남 의령에 사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기용 기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골수 보수로 지내온 시골 노인분들의 대화 내용이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는다며 나는 범죄자 이재명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을 아마 이기용 기자한테 전해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좀 심한 이야기죠 그런데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대통령이 술을 그렇게 드시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정들이 계속 빼곡히 차 있고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건데 그게 뭐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댓글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니까 대통령실도 곤혹소를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도 하나는 윤 정권의 또 하나의 착각은 국민을 설득당하는 상대로 여긴다는 점이다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시중에 도는 표현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 받아 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전공의들 대표하는 박단 씨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대화를 어떻게 했을지 뻔합니다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했겠죠 그러니까 박단 씨가 나와가지고 한국 의료 끝났다 한국 의료 미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뻔하죠 1960년대생들의 그 정도 연배가 된 사람들이 완장을 찾을 때 보이는 보편적인 태도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계속 떠들다가 마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남긴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세 가지 착각 가운데서 이기용 대기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분은 현재 윤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는 의로 문제 의정 갈등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점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중앙동화는 모두가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의사집단을 악마하는 데다 여러분들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선의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은 맨 먼저 동아일보가 정신을 차리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앙일보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입장을 많이 손해한 거고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가장 악착같이 의사들을 때리는 그런 대열에 여러분들 힘을 대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동아일보가 그나마 논조를 좀 중심을 잡게 해서 노력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기용 대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 착각은 의로개혁 등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관제사 파업 대응이나 영국의 대처 총리 시절의 탄광노조 파업 대응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윤 정권이 동일시하는 모양이네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왜 동일하게 볼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관제사 파업을 여러분들 제압하는 거나 영국 대처 총리 시절의 탄광노조를 제압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옳은 일을 이 여러분 의정 갈등에서 윤 대통령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코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마가렛 대처와 달리 옳지 않은 일을 옳은 것처럼 밀어붙인 겁니다 로날드 웨이건과 마가렛 대처는 옳은 일을 밀어붙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옳지 않은 일 올바르지 않은 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 비합리적인 일 비논리적인 일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나에 몰릴 수밖에 없는 데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기용 대기자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례는 지도자가 소신과 결단력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한 모범 사례에 통합니다 하지만 의료계획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태도가 다를 뿐만 아니고 옳고 그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기용 대기자도 분명히 언급했어야 돼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대처는 인도의 수년치 석답을 수입해서 비축했고 레이건은 파업 관제사를 대체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했다 평소 유무와 소통의 달인이었던 레이건이 취한 단호한 태도가 국민에 주는 호소력과 윤 대통령의 단호한 표정이 주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한쪽은 옳은 일을 밀어붙인 거고 윤 대통령께서는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뭡니까 빡빡 우기면서 밀어붙였으니까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날드 웨이건하고 같은 반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나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잘못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과대학 정원 학대는 필수의료인력의 부족문제와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는 거하고 필수의료인력 확충하는 거하고 지방의료인력 확충하는 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라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느냐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와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는 낮은 숙가 문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여러분들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몇 문장으로 윤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엉트리고 엉망진창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 저하고 앉아서 이런 한 30분만 여러분들 그냥 노론화하면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엉트리를 어떻게 뭡니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의사들을 변화시킬 백업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계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의과대학 정원만 강조하면 2천 명이란 말뚝을 박아버린 것은 칭송받을 소신과 결단력이 아니라 무모한 단순화와 고집과 다름없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료시킬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짊어질 겁니까 복잡 다당한 사안을 충분한 사전 준비와 종합적 프로그램 없이 밀어붙이다 거대한 부작용에 맞닥뜨린 현실을 인정해서 지금이라도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도 기득권 세력 저항에 타협하지 않는 소신만큼 용기 있는 일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죠 고집 불통을 부리는 겁니다 죽어봐야 죽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겁니다 마가렛 대처는 그것이 신중했지만 인두시에 도입하다 여러분들 정권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윤 정권이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 정권한테 제가 억하심정 이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다가 중간에 알았으면 빨리 여러분들 방향선회를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겁니다 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기용 대기자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네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그토록 하라는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방송 주제가 돼서 이러면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국민들의 중요한 현안 과제지 않습니까 의사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했으면 제가 이런 박수를 치죠 그리고 다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 문제라고 해서 다른 사회 현안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의로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로 부분도 모두 다 이런 경제학적 시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건강보험 지출을 확대해 가면서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도 어떤 현안이 있으면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판단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본능에 따라가지고 그냥 의사들을 어떻다 어떻다 그렇게 해서 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치르게 될 비용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겠죠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안 바뀝니다 엊그제 좌파스럽다 우파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 시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불을 축적한 사람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확연하게 나눠져가지고 후원금을 내는 겁니다 테슬라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넷플릭스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겁니다 둘로 쪼개진 실리콘밸리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 아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저는 트위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의 엑서죠 테슬라의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름들 트위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어마어마하게 우파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인 거죠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본인의 이익과 조금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3, 400억 정도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부자들이 이렇게 나누지는 모양입니다 엊그제 나왔던 리드호프만 페이팔의 투자가 돈을 많이 버신 분이죠 피터 틸도 마찬가지고 40년 지기가 완전히 갈랐은 거 아닙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의 철학 강의에서 만났던 두 동료가 돈은 함께 벌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갈랐은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체계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뇌 MRI 촬영해보면 뇌 구조가 다를 겁니다 MRI 촬영을 여러분들 특정 정치 현안을 읽게 한 다음에 읽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면 우파적 뇌하고 좌파적 뇌가 많이 다르겠죠 특정 정보에 반응하는 속도나 이런 것이 다를 테니까 이렇게 아주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전교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교조 영향이 커가지고 지금의 40대 지금 40대들이 상당히 좌측에 많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아이가 30대 말 40대 초반인데 거의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부모님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일인 거죠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자생적 우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모든 것은 생각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덩구덩 이런 불병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상당 부분도 사회가 책임을 지지어야 되고 모두가 합쳐서 뭡니까 사회를 전반적으로 뭐죠 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는 커야 되고 많이 이런 국가와 개입해서 돈을 나눠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뭐 모두가 여러분들 다 공동생산 공동분별을 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여러분 20세기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다 간 거 아닙니까 아니 남녀가 정체성이 처음부터 어떻게 차이 나냐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남녀가 같이 쓰게 돼야 된다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 화장실을 다 떠들고쳐서 모든 화장실에 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같이 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뭐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다른 생각이죠 아이를 키워봤냐 아이를 키워보면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가 처음부터 다르잖아 성정체성이 그렇게 여러분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다르면 그럼 이야기도 안 되고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가 여러분들 다 소장파 국사학자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좌파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언론사의 중견 언론인께서 여전히 역사교과서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혔다 그걸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의 머리를 다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가난으로 가는 길 노예로 가는 길 질국으로 가는 길을 다 이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50대 초반에 서점에 여러분들 가 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역사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이게 어떻게 전부가 뭡니까 다 좌파적 여러분들 역사관으로 도배된 어린이책 소년용 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세계사 책을 간단하게 어린이용으로 만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여전히 역사교과서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소위 이런 관점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자께서 이번에 신임 허동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보기 드문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이다 인간은 한 시대의 지배적 정신에 자유롭게 어렵고 민족과 민중 같은 거대 담론이 횡행할 때 개인은 없다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자신들이 상상하는 세상에 정당성을 주기 만들어진 개인 동원을 위한 거대 담론의 수상인 민족과 민중은 일란선 쌍둥이다 지금 조국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던 70년대 말 80년대 이때는 시대 조류가 전부가 더 뭡니까 김일성 사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하게 젊은 날부터 개인의 발견을 중시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올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한테 국가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면 준비 잘해가지고 떠나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가는 계약인 것이고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으면 자기는 떠날 수 있는 거지 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뭡니까 주구장창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인 거죠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제가 이런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김일성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평배했습니다 동아리를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전체주의적이 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는 태생적 우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좌판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공병으로 우판이야 좌판이 묻는 거가 얼마나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인 겁니까 정말 괴화된 우파인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다르게 보고 인간간도 다른 겁니다 좌우위기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런 소개해 드렸지만 결국 박헌영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똑똑했지만 해방 전국에서 시대의 정신에서 못 벗어났던 겁니다 시대의 정신에서 이문열 선생의 부친이나 돌아가신 여러분들 한국학을 하셨던 서강대학의 김열규 선생의 부친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방 때 뭡니까 가족을 버리고 산반선을 다 넘어가 가지고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시대의 지배적 정신에게 자유롭게 어렵다 자유롭게 어렵지만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냐 인간 본성을 착하게 볼 수가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유럽의 여러분들 전체주의와 왕의 압제를 피해서 미국으로 여러분들 이민을 왔던 미국의 건국의 선조들이 정확하게 인간성을 보잖아요 인간은 50보 100보고 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게 되면 힘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무슨 광복절 경축사나 이런 데서 자유가 어떻고 밀턴 후리반의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었지만 정책 펴는 거 보면 뭡니까 완전한 전체주의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 검사한 거죠 피의자 조지듯이 이러면 국민을 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자유주의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한 시대의 지배적 정신에 자유롭게 어렵지만 본인 자신과 다른 인간의 본성을 착하게 직시할 수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전체주의 대열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50개로 그냥 쪼개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를 주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놈이 이러분들 완장을 차더라도 함부로 이러분들 휘두르지 못하게 그래서 국민들이 주거이동의 자유를 가진 진보 색채가 가난한 이름 주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보수 색채가 강한 텍사스나 이런 데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주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당시에 서양 고전을 굉장히 깊게 읽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 생각이 비뚤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행동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중간에 나오던 임기를 마치고 나오던 간에 이제 선거하면 더불당이 이기는 거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할 때마다 다 이기겠죠 모두가 다 부역을 했으니까 심지어 국힘당 의원들도 다 부역을 했으니까 선거가 무너지는데 그러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좌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왜 파멸의 길인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소웰의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이란 책 The Conflict of Vision 어마어마하게 양서고 대단한 책인 거죠 거기에서 딱 두 가지 개념을 내지 않습니까 우파는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고 좌파는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다 제약적 비전의 이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유토피아 이상 사이를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좌파가 갖고 있는 무제약적 비전은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약적 비전의 우파는 인간 본성은 좀처럼 바뀔 수가 없다 이기적인 것은 무제약적 비전은 뭡니까 집단 교육과 개몽을 통해 가지고 인간성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뭐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뭡니까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 개조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완장차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일반 대중력 갖고 있는 지식보다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계획 세워 가지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 되는 거다 중증 질환 병원 육성 전문의 중심 병원 육성 PA 간호사 중심 육성 이런 크대한 뭡니까 이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전부를 뭡니까 1년에 2천 명씩 5년에 1만 명을 확 증가시키자 이게 이런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좌익적 생각이고 그게 무제약적 비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 이름들 권력을 잡게 되기에는 혁명의 이름이 왕성한 것이고 우익인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를 바꿀 때도 섬세하게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는 1960년 생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제가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제가 동기입니다 1960년도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군부독재라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고 그 위에 본인이 여러분들 개가천선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피위자리로는 평생 동안 다루어온 사람이 자유주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본인은 자유주의라고 하죠 본인은 자유주의를 하는데 은행은 완전히 여러분들 반대편에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무제약적 비전의 바탕을 둔 의로개혁 의로농단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한 정도까지 지금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고 고치려고 노력해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박민순 씨가 이러면 딸딸 외워가 뭡니까 행정고시 충북했겠고 조기웅이 이러면 장관이 그렇게 했지만 무슨 공부를 한 얘기했습니까 항상 슈퍼갑이었으니까 의로교는 항상 밥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 이 생각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왜 저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곧 성과인 겁니다 생각이 곧 운명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제약적 비전 인간의 개조가 가능하고 이상사회의 이런 건설이 가능하고 모두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이념이 팽배해져가지고 결국 한일 간계 한미 간계도 여러분들 결국은 바이바이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국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심화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세계은행이 중진국의 뭐를 탈피한 그 사람들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통계로 드러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의 성과가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이름들 소위 격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한국이 참 잘한다 했으니까 대서특별하고 뭡니까 나중에 골로 갈 때까지는 다 회피하게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적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고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이게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차들이 대부분 무제약적 비전에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번에 의로 사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하신 분이 많다고 하니까 세상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외치면 그 외침을 또 듣고 변화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쿠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전 정도 전에 쿠바의 유튜브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비참하던 거면요 쿠바의 미녀가 미국의 유튜브에게 하바나 시내를 소개해 주는 그런 영어를 쓰는 쿠바인이니까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쿠바인이겠죠 굉장히 미녀더라고요 쿠바 이름 여인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나 썰렁했던 것이 그 남루함이 있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던데 그 미녀가 입은 옷도 남루하고 너무나 시대가 진행한 겁니다 그 이런 말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가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들 기울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돈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답답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역동적인 이야기 반도체 분야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또 수학개미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 같다 그런 일종의 낙관론과 비관론의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지고 반도체 투자는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과 손해도 시간의 길이가 3년 4년 5년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손해를 크게 볼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변동성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엄청나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거의 따불 정도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그렇게 심하게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인가 지금 이제 한참 활성화되기 시작한 오픈 AI사의 채치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관련 기술주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죠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경제 어제의 거제입니다 인간을 대체하기는 너무 비싸다는 인공지능 과연 빙하기가 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한국의 수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가 레브리지를 3배 일으키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투자를 SOSQXL이라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삼성전자가 12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딱 준비한 시점이 414원대인데 7월 31일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2분기 성과를 발표하고 나서 성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는 AI 분야에 대한 그런 데이터센터 투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과는 좋았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여러분들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 제복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크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 1.04%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술주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이게 오늘 주가인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에 여러분들 거의 킹 오브 킹에 해당하는 이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평배해가지고 7월 30일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12%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7% 이상 정도 오늘 아마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한 106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구입하신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등락이 심한 겁니다 135불까지 가던 주식이 108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며칠 사이에 20%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AMD라는 그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 115% 더블 정도 기록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등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보통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반도체 기업이나 반도체 분야의 상장펀드에 투자하기는 좀 그렇게 원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러면 왜 주식가가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좀 조정됐느냐 하루 만에 폭등한 반도체 주식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 폭락을 했다가 어제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된 거죠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고 함께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외신을 가지고 번역을 했겠지만 참 잘 중요한 점을 지적했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날에 실적 발표한 직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브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뒤에 AI용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AI용 반도체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한 거죠 이 입장이 확인된 뒤에 반도체 기업들이 폭등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 경영자는 자본지출 미래를 위해 투입하는 일종의 인프라 지출이죠 자본지출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이 에저입니다 에저 AI 성장을 비롯한 수요 신호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에 대한 에이미후드 최고 재무책임자는 자본지출 190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AI 클라우드에 소진하고 있다 반도체 사는데 대부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에이미후드 CFO는 해당 투자가 향후 15년과 그 이후에 수익장출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소위 분기별 매출을 발표할 때 CEO와 CFO처럼 현장에서 가장 상황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AI 이름들 행명이라는 것이 시작 단계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향후 15년과 그 이후에 수익장출을 위해 가지고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지출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계속 자본지출을 해가지고 수익기반을 탄탄히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청바지 파는 사람이나 곡경이 파는 사람들이 계속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골드만삭스는 다음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클라우드 서비스 에이즈에 대한 건설적 가이던스 자본지출에 따른 생성형 AI 수요의 증가 향후 수익기대를 반영해서 매수 의원과 함께 목표가를 515달러로 유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반도체 칩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제 막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저는 주가 고점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 후에 보면 주가는 한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가는 지금 한 S&P 500은 5400, 5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될 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연말에 6천 정도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400이나 5500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그거 이제 판단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저 이야기를 해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AI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 조정을 거치면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타가 보시게 되면 어제 어마어마하게 이런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됐고 보시게 되면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메타가 아마 성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메타는 여러분들 수익이 이번에 견고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여러분들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자본적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견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AI가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비싼 기술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타가 투자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죠 딜레마가 그런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싼 기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메타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스타트업인 xai 같은 경우도 확보한 이름 자본의 대부분을 GPU를 사는데 구입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크버그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경쟁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드는 이야기 이런 무얼 뜻하냐 이야기죠 돈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이 보시죠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최신 기술을 아주 잘 보도하는 데가 AI 타임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탑뉴스입니다 탑뉴스 메타 라마4 훈련은 라마3.2보다 GPU가 10배 더 들어간다 그냥 보통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저처럼 계속 기사를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xai라는 AI 스타트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 조달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뭐 사는데 씁니까 테네시오의 맨피스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데 다 돈을 또 쓰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나 CFO가 계속 돈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메인 뉴스거든요 그 내용을 이러면 더 살펴보게 되면 메타가 차세대 모델 라마4의 훈련에 라마 3.1보다 10배나 많은 GPU를 투입하겠다 반도체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수요를 특수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16만 개에 달하는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최대치가 10만 개인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타네시주 맨피스의 여러분들 만드는 슈퍼 컴퓨터 클러스터 AI용 데이터 센터에 기존에 한 3만 개 수준을 넘어서 10만 개 GPU를 구성돼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용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메타의 주크버그가 16만 개를 구성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나 있는데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 어제거제 오늘 주가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사모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말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발표입니다 16만 개에 달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말로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 컴퓨터 인프라가 되는 거다 이 발표 이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하고 있는 10만 개 GPU 데이터 센터가 최고였는데 현재 주크버그라는 친구가 16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메탄은 광고 수입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2% 어마어마하네요 매출이 53조 2,500억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비용 증가에 더 관심이 몰렸다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방표 당시에 전년 1분기에 대비해서 27%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AI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에 주가가 19%나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AI 인프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연간 최대 지출 추정은 54조 6천억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MD의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반도치 칩 만드니까 NVIDIA의 반도치 칩이 올라야 되는 거죠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죠 몇십 조를 그냥 퍼붓는 겁니다 삼성 사양한테입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죠 제 이야기는 이런 시대 상황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니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GPU를 쓰면 GPU의 이름 당연히 뭐가 따라갑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의 HBM이 따라가야 되고 고대역폭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세사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정보를 다 종합해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향후 몇 년 동안 저크버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컴퓨팅과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확장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너무 늦는 것보다 미리 용량을 구축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 낫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정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10만 개 GPU를 구성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번에 이런 2분기 성과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와 CFO가 자본지 지출을 계속 증가시키겠고 향후 15년의 수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마크 저크버그가 향후 몇 년 동안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넣는 것보다 빨리 하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토막토막 지식이 아니고 그 연결 결과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시작 단계구나 돈 벌어서 전부 다 투입하겠구나 누가 누가 더 빠르나 누가 누가 더 초율적인가 누가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컨퍼런스 콜에서는 AI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차기 모델 라마4에서는 훈련을 위해 가지고는 라마 기존 모델 3.1보다 10배가 많은 GPU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라마 3.1은 16384개의 엔비디아 호프백 GPU가 탑재된 AI 가속기 클러스터에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는 16만 개 이상을 투입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10만 개 연말까지 GPU를 60만 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네 여러분 나라 안은 복잡하고 뭐 다 내게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미친 듯이 질 줄 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CFO가 하지 않습니까 메타는 최근에 AI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나 저크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타 AI 어시스턴트가 연말 전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 참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실제 수익은 AI가 광고를 처음부터 만들고 기업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비즈니스상 사용 사례에 나올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벌어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거다 본 겁니다 1분기 성과 발표 때는 실망감으로 필요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2분기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세상이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하죠 그런데 특히 이 며칠 사이에 폭등폭락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1부 마치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굉장히 양쓰고 대작이죠 김동주 교수께서 질피하신 세계 역사의 큰 얼음을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으로 재해석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